김재의 오늘 여기였대. 오늘 여기. 카페를 한번. 하루종일 여기서 죽치고 가네요. 콘텐츠도 뽕을 뽑고 갑니다. 그냥 콘텐츠까지도 그냥 겁나게 촬영하고 우리 새로운 바스 렌즈 시험 가동도 한번 실험도 해보고 뽕을 빼고 갑니다. 카페를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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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오늘 육아를 마치고 오후 5시 43분 매일마다 업그레이드 키기만 하면 업그레이드야 키기만 하면 업그레이드 키기만 하면 업그레이드 키기만 하면 업그레이드 키기만 하면 업그레이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토바이 미치겠다 뭐야 저 기사야 뭐야 김화변이야 어? 오토바이 김화변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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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